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애니입니다. 지금 이곳은 서촌 광원입니다. 그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. 간단하게 장용뼈다. 너 왜 너무 힘들어? 너무 힘들어 하지마. 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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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보내다 지내다 이런 뜻이거든요. 난고 보내기가 힘들다.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힘든 거예요. 그래서 힘들다. 마음이 힘들다 이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지마. 이런 뜻이에요. 불가능 에이 말도 안 돼. 에이 그럴리가 직역을 하면 불가능이거든요. 아 말도 안 돼. 어 그럴리가 이렇게 리액션 할 때 리액션 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. 早点休息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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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쉬세요 푹 쉬세요 네 이런 뜻인데요. 한국인들이 푹 쉬세요 자주 쓰잖아요. 중국인들은 早点休息吧 我要比别人付出更多的努力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.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. 付出努力 노력하다 노력을 하다 我现在连衣服都捨不得买了 나는 지금 돈 아까워서 옷도 못 사겠어. 连头 脚 몸 rõ 舍不得 舍不得 아쉽다 섭섭하다 이런 뜻인데요. 여기서는 账 crops 집've anima 看来 cré vocal 고괴 보아하니 이 사람 정말 이상해 이렇게 보니깐 보아하니 가만 보니까 고괴 괴상하다 이상하다 고괴